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선보람 태국들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제사 지낼 때 제사상의 방향이라든지 제사 음식의 방향 어떤 음식은 어디 방향으로 가게끔 놓고 그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이 정말 중요한가요? 제가 볼 때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요하지는 않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하지만 있는 격식, 예법. 격식과 예법은 알면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지키는 것이 좋다. 그러니까 옛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격식과 예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고요. 그런데 그거를 또 모르는 사람은 못 지키잖아요.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것보다는 막 중구난방으로 놓더라도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내는 게 낫잖아요. 마음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격식과 그것까지 다 알고서 맞추어서 지내면 더 좋겠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격식과 예법을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. 누구는 이렇게 알고 누구는 저렇게 알고 조금씩은 비슷한 듯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요.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. 네. 다르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그 말이고. 그리고 그래도 중요한 건 제사를 지니려고 하는 조상을 위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제사상 상을 차릴 때는 집에서 북쪽에다가 상을 놓고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과일은 어디에 놓고 꽃감, 대추, 밤은 제일 오른쪽에다 놓고 순서가 대추, 밤, 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놓는 게 있거든요.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밤은 옛날 영의정, 정의정 그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삼정성을 뜻하는 것이고 꼭 감들은 씨가 다섯 개라고 해서 오판서를 의미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빗대서 제사상을 차렸잖아요. 이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. 모르는 사람도 있죠. 왜 대추를 맨 가에다 놓나. 대추 옆에는 왜 밤이 들어가나. 또 밤이 들어가는 데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. 대추는 무엇을 의미하나. 저도 100%는 모르지만 아는 대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를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. 어쨌거나 그건 예법이에요. 그런데 그거를 알아서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지켜도 그냥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상차림은 북쪽에다 놓고 해야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북쪽에 놀 자리가 없어. 그럼 거기다 상차림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상차림을 하기 좋은 편안한 장소에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. 편안한, 좀 괜찮게 평풍 치고 또 거기다 상 놓고 또 다른 가족들이 와서 같이 절할 수 있는 그 공간.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. 그 집에서 그래도 가장 넓은 공간. 집이 넓은 집들은 여기든 저기든 어느 자리든 찾아서 가서 만들어서라도 지낼 수 있죠. 집이 넓으니까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집 구조에 맞게 지내는 것이 맞다. 요즘 시대에는.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잖아요. 원룸이 있었습니까? 투룸이 있었습니까? 빌라가 있었습니까?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? 최소한 60년대, 70년대 전으로만 돌아가도 70년 전만 가도 거의 일반 주택이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넓은 큰 방이나 아니면 마루 같은 데, 대천 같은 데에서 지냈고 또 먹고 살 만한 집들은 사당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. 조상님들 모셔놓은 사당. 거기에 가서 지내면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편했겠지만 서민들은 또 그나마 그것도 없고.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. 그런데 상황이 다른데 꼭 북쪽에다 상 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맞추고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대충 얘기만 해도 피디님 머리 아프죠? 그렇죠. 이거 다 어떻게 맞추나. 좀 형편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어렵겠구나. 상인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정갈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망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형식과 격식은 맞추면 좋지만 몰라서 못 맞추는 거는 문제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도 명절이나 이럴 때 큰 집에 가서 할아버지, 할머님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음식을 놓으시는 걸 보면 홍동백서라고 해서 붉은 건 동쪽, 하얀 건 서쪽 그 순서에 맞춰서 음식을 놓더라고요. 그렇죠. 격식이 있죠. 그래서 그 격식을 꼭 차려야만 하는 건지 그 방향이 많이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제 궁금증 하나를 또 풀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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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